강릉시청 축구단이 안방에서 천안시청을 크게 이기며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의 강릉시청은 어제저녁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16라운드 천안시청과의 경기에서 4대1로 크게 이기며 리그 2위인 부산교통공사를 승점 17점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릉은 오는 9일 목포시청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화천의 대표적 여름축제인 쪽배축제와 토마토축제장에도 주말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